진행을 맡은 강남춘! 한사랑입니다. 잘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정기시청 여러분들께서 어? MC가 바뀌었네? 네? 굉장히 미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한사랑 씨는 원래 연기자 출신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회도 보시고 노래도 하시고. 네. 가수 그러니까 음반은 언제 되셨어요? 한 6년 됐습니다. 아, 6년. 그럼 중견 가수네. 아, 그런가요? 자, 우리 실버티브에서 마련한 프로토 대행진. 많은 우리 시청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셔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성인가요. 우리 많은 가수분들이 기다리시는데 먼저 소개를 해주실 분이? 네. 김유나 씨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보야.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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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